빨리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 다시 하겠습니다..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배속으로 할게요 자 유튜브 구톡? 아니...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레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평가를 해주세요 진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에 했던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치가 몇 개냐? 왜?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빵빵빵 진지하게 말할게 어서 먹어 진지하게 알았어 아 국물 전달드네 맛있더라 어 국내산 외국사람은 냄새난다 국가사람같아? 응 쥐 땡 쪽쪽 모쪼리 씹어먹어줄게 한 번 해줘요 이 꼴님 모쪼리 씹어먹어줄게 한 번만 나눠보자 아저씨 아저씨 저 구하러 왔죠 아저씨 저 구하러 온 거 맞죠 한 번만 나눠보자 아저씨 이거 얼려먹으면 맛있어 알지 먹방 끝 어우 기름냄새 아저씨